아까워 도대체 니가 뭐가 아쉬워 그런 놈을 만나는지 내 여잔 아녀도 돼 난 그저 니가 너무너무 아까워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발 그의 마음은 사랑이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아이씨 쿰척맨 야 히트맨이야 쿰척맨이 아니고 썸네일 개뿔 랩툰 개뿔 머독 머독 빅토리 피날레 아주 좋네 이거 심플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으흐 이쁘다 이뻐 여깄어 이것도 그거보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흐 이쁜거 많은데 더 원래 솔직히 더 밑에 더 원래 뒤에 더 이쁜거 많을텐데 제가 오늘 피곤해서 여기까지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네 감사합니다 진짜 귀찮아보인다 남자 옆에 있기엔 그의 여자로 살기엔 그런 사랑을 하기엔 아아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이거 정말 멋있네요 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유연하게 정말 눈 장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발 누가 썸네에서 있단거야 병신아 아이 진짜 무슨 이거 북한에서 쓸법한 그런 그런 폰트채랑 그 고맙습니다 너 문외하니? 미친 이게 뭔 언더테일이야 더이상 안돼 절대 안돼 네에 감사합니다 편한성 오동아리 더는 까면 안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으악 아 아 감사합니다.